아니 막내가 제일 꿈인데? 여기서 서지마 근데 저는 막내 말고 다른 포지션을 사실 인생에서 많이 겪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? 아 그래? 제가 마지 엮던 적은 없어요 네 야 그러면 야자타임 야자타임 해가지고 우리 찬이 마지 한 번 만들어 준가? 진짜? 아 집에서 외종은 좀 다른 문제지 그거는 네파이야 그룹에 있어서 마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니까 리더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니까 네파이야 베란다 가자 네파 베란다 가야지 네파 이리 와 언니네 베란다에서 응 살아야겠다 네파 지금 아니야? 음 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상상 상상 이영 그렇게 찬이는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찬이는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